빨리 빨리. 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개도 잡아. 와, 누나.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개도 잡아왔어요. 오! 다 있어? 이것뿐이 안 줘? 네? 이건 참게고. 네, 참게도 있어요. 이거 쨉클뿐이 안 줬냐고 많이 달라고. 아니, 저희도 그냥 일을 하라고 도와드리려고 한 거라서 조금 주신 거예요. 이거, 이거 세워, 세워. 누나, 이거 누나가 한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아, 어머니. 아이고, 배고파는데.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비주얼이 색깔까지 이렇게. 와, 밤새도록 해감해서 좀 아까 어머니 건져서 빡빡 씻어서. 아... 김치도 어머니 담그신 거죠? 어제 담근 겉절이 최고. 어머니 김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똑같아요. 진짜 맛있죠? 와, 근데 어머니 이 김치가 엄청나네요, 맛이. 진짜로. 어머니 김치 종류만 한 6개 있죠? 어, 아까워. 어머니께서 손이 진짜 크셔서. 음! 어머, 많이 먹어? 응. 김치 안 편하게 김치 해줄게. 아, 진짜요? 먹으러 갈게요, 진짜. 저기까지 저렇게 먹는 것이. 음! 맞아. 어머니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아, 작아요? 어. 캐릭터 같아, 캐릭터. 너 입이 작아요. 입이. 그래서 귀여운가 보다. 어? 제일 웃긴 것 같아. 꾸덩 오빠 주니어 버전 같아. 맞아. 꽂힘 딱지. 아니... 아, 진짜. 아... 찍었어요? 콧물 이렇게 찌익 하는 거? 찍었어요? 콧물 이렇게 찌익 하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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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좀 쳤어, 박수. 빨리, 빨리. 그래, 소리가 안 들어가, 소리가 안 들어가. 하나, 둘, 셋. 이제 나왔어. 한 번 더 풀어 나왔어? 다, 다 했어요. 시. 한 번 더, 한 번 더. 시. 시. 시작! 시. 시작! 아, 좋다. 아니, 어제부터 코에 관련된 모습이 많다. 맞아요? 어제 이거부터. 오늘 코 안 빨개져, 좀. 좀 빨개졌어, 좀 빨개졌어. 아니, 괜찮아졌는데 코 풀어서 다시 빨개졌어. 코로 방구를 끼시네. 오늘 여기서 초대한다고? 저녁밥? 네, 밤에. 응. 저희가 이제. 너무 신세를 안 췄으니까. 신세, 신세. 난 죽었네. 내가 언제 이 나이에. 참 연예인들하고 대화하고 웃고 농담하고. 안 그래? 내 말이 맞지? 처음, 처음. 처음이지. 어머니, 근데 제일 좋아하는 분은 누구예요, 원래? 제일 좋아했던 가수. 응. 남진, 나훈아가 그런 거잖아요. 나훈아, 나훈아. 남진, 이렇게. 우리 애. 농아가 최고죠? 응, 농아가 최고. 응. 내가 온. 아, 이젠 나도 차라리. 응. 너가 여행이 더 여기있어.